강렬기구원 강렬기구원 심장은 다른 악수리 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수랑 여권 카스의 전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롯데자이언치의 서수랑 투수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여권 김기우영 17번 박예호 21번 박세호 22번 고승인 24번 김고지우 27번 은경산 28번 강제 48번 김태호 44번 라주나 48번 징계호 51번 최애주 59번 이강주 48번 최원 예수 호수랑 33번 지시원 42번 정복윤 다음 4세 2번 백성현 5번 김민수 9번 정훈 10번 이해보 14번 9번 25번 1번 한강기 54번 박세호 외계수 4번 신경수 11번 조세진 21번 피터스 49번 장쿠성 15번 고승인 롯데자이언치의 최장 1번 정춘구 고승인 고승인 터뜨린 1번 2번